0029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성기업입니다. 유성기업 은 은 동사는 1960년 설립된 내연기관 부품 생산기업으로 1988년 한국거래소에 상장했으며 와이엔드티파워텍 코어텍 유배갈려활색환유한공사 총 3개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음 동사의 주요 제품으로는 피스털링 실린더라이너 등이 있고 자회사로부터 내연기관 부품들을 매입해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의 완성차 업체와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중장비 업체를 주요 매출처로 거래함 기업개요대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와이엔드티파워텍 등을 주요 연결종속회사로 두고 자동차 엔진 및 내연기관 부품인 피스털링, 실린더라이너 등의 제조 판매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 대시 매출 구성은 피스털링, 실린더라이너 등의 제품 매출과 관계 회사에서 생산하여 동사를 통해 판매하는 스파이니 실린더라이너, 피스턴핀, HLA, 벨브시트 등의 상품 매출로 구분됨 대시 대부분의 매출은 자동차 엔진용 부품으로 피스털링, 실린더라이너 등을 현대자동차 슬래시 기아, 한국GM,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OEM 납품과 A-S 시판으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 확보 재무대시 실린더라이너 외의 제품 매출 확대와 피스턴, S-P 라이너 및 HLQ, 발트시트 등의 상품 매출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유연가율의 상승으로 판관비의 적절한 관리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개선에도 금융 수지 저하 및 관계기업 투자 주식 관련 이익 축소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엔진 및 내연기관 부품의 수주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주요. 제품의 가격 상승과 환율 효과를 통해 외형 성장 및 수익률 상승 기대 2023년 4월 14일 기준 장마감 유성기업의 시가총액은 767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성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32위입니다. 유성기업의 상장 주식수는 2594만 7500주입니다. 유성기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성기업의 퍼은 4.0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0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6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3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419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2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3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26배 11,41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0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억원, 75억원, 6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0억원, 103억원, 221억원입니다. 유성기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0번지 50%이고 유보율은 2103.7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1.49이며 전일 대비해서 9.83 더하기 0.3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3.84이며 전일 대비해서 9.83 더하기 0.3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3.84이며 전일 대비해서 9.83 더하기 0.3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